오늘 아침밥은 어제 코스트코에서 주문한 초코 크레프 이렇게 해서 그냥 전자렌지에 데우기만 하면 된대요 원래 커피 안 좋아서 저절로 섞이는 대로 마셨었는데 요즘 얼음을 넣으니까 이게 아예 안 섞이네 좀 저어줘야 해 안에는 누텔러 같은 초콜릿 들어있어요 두부 정말 너무 풍부한 충격도 많이 오르려 그냥 쫓아직s говор 그냥 가만لام 둘 다 두가지 먹은 저희에 엄청 맛있냐면 이 쌍선곡 después 으로룰 formas 상대방이 도쿄에서 대결하는 중 도쿄이 지고 도쿄이 지고 도쿄이 지고 도쿄의 하수 드디어 도쿄이라고 도쿄이 지고 도쿄의 하수 하나가 자고 있어서 걸어서 도쿄역에 왔어요 여기에 토라야 라는 일본 과자 파는 데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디저트를 먹을까 싶어요 생각지도 못한 너무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좀 놀랐어요 여기는 나가루가 왔어요 그릇에 푹 나가는 느낌 대부분 어디서는 이루를 찍어줘요 핵인가루는 step 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두 개 고기 부염맛 간장 고기 밥 고기 눈빛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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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âr volta 와! 하나 여기서 놀자 다 같이 졸아 하라 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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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한아 어디가 이나이나 히힛 한아 어디가 한아 어디가 한아 하나? 하나?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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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헬멧가루 오늘 저녁밥은 먹을 게 없어서 냉동실에 있던 식빵이랑, 앙페이스트, 앙팥찜. 이거랑 버터 발라서 앙버터 토스트 해 먹으려구요. 토스트 하려고 했는데 그냥 빵이 커가지고 안들어 가졌어요. 이대로 자르리려나? 얼어가지고. 힘들다. 이거 좀 들어가imately 좋아. 오징어 청양고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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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코 소... 초코 잘라먹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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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염색을 안 했더니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색을 조금 밝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어요. 와.. 토라야에 밥 먹으러 왔는데 문 닫았다. 어.. 그럼 쉬는 날인가? 아.. 주말에 쉬는 날이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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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아침에 집에 오는 길에 하나가 낮잠을 잘 줄 알았는데 안 자요 큰일 났다 하나 안잘래? 낮잠 자고 나서 예방접종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잠을 안자네 일단 오늘 점심은 고기 구워 먹어요 그래서 상추랑 깻잎 팔길래 깻잎도 사왔어요 나엔 야물로 먹겠는데 오늘은 뭘 먹는 거랑 해야 할거야? 어머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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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고 진짜 좀 하고 그렇게 먹어야 할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